도전 집값 지금 집값 많이 내렸어 그러니까 한국도 많이 내렸어 한국도 떨어졌어 집값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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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ncara 여러분 더러요 돈 많은 사람들 지금 집값 반세오바이옹 어딘지 몰라? 와 난리다 베트남 재밌다 이런 재미로 오는거지 베트남은 아 추억의 반세오바이옹 이 골목에 바글바글 했었는데 조용하네요 반세오바이옹에 주차하러 오면 여기다가 주차를 해야되네요 주차하고 저렇게 걸어가면 되죠 와 진짜 오랜만이다 너무 먹고 싶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역시 다 바용 배둥 무슨 뭐 다 똑같아 근데 일단 오리지널은 여기 맨 끝이라는거 이 집이에요 맨 끝까지 걸어들어야돼 아 여기죠 아 이렇게 자르는거 완전 기술자네 우와 멋있어 아 예전에 여기서도 이렇게 다 찍었는데 아 지금도 아 지글지글하게 예전에는 되게 동그란 화덕같은거였는데 좀 바뀌었구나 아 진짜 바삭하고 맛있어요 이 집이 와 최고야 소스도 너무 맛있어 아 현실 친구가 있으니까 이렇게 좋네 너무 편하지 오늘 음료수는 그 옥수수 그거 우유같은거 아 옥수수 우유같은거 있었어요 아 나왔어요 있었어 아 이거 소스 진짜 죽이지 이것도 야채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거 파파야지 파파야 나왔고 오이 나왔고요 아이씨가 막 되게 잘 자르던 오이하고 이건 뭐야 바나나 바나나 아 요거 앞에 보이는거는 바나나래요 이것도 있고 그럼 파파야지 파파야 우리나라에서 파는 무보다 훨씬 더 쫄깃쫄깃한거 파파야 파파야 그 다음에 이 소스 아 이거 맛있죠 반쎄요 찍어 먹으면 아 너무 행복하다 이 집에 오면은 요거를 꼭 마셔야 돼요 아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 이게 반쎄요고 이게 얼마지 지금 이 반쎄요가 한 접시에 여기 보시죠 7만동 그 다음에 요거 꼬치 이거 넵루이라고 하는데 넵루이는 다섯 꼬치에 3만 5천동이에요 대략 한 2천원 정도 그리고 잠깐 다른 메뉴 좀 보시자면 아까 넵루이 보셨죠 개수마다 가격이 조금씩 틀려요 그 다음에 가운데인거 분티넥 이라고 해서 이거는 그냥 면 요리 인가봐요 그리고 소고기 볶은거 9만동 4천 5백원 정도 이렇게 싸서 뭐 이런저런 야채도 다 집어넣고 저렇게 바로 라이스페이프로 그 다음에 소스를 찍어서 입에다가 어때 오랜만에 먹으니까 어때 아 희해는 오랜만에 먹는게 아니지 맛있어? 카메라 보고 맛있다고 한번 해 줘 이렇게 먹으면 우리 희해는 잘 먹네 희해인데 이거 오랜만에 먹는거지 네 3년 넘었어요 작년에? 3년 전에? 하긴 뭐 여기 현지인들도 많이 오는데인데 희해는 자주 안 왔나보네 희해는 동네가 이동네가 아니니까 하긴 저희... 아 왜 여기 가게 문 닫았나? 아 왜 여기 가게 문 닫았나? 아니요 여기 사람도요 아 그치 하긴 내가 또 공산주의 국가라 또 다니기 힘든 경우도 많았겠죠 격리가 이래저래 막 많이 막고 뭐 이러니깐 암튼 지금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만찬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꽃이 아 색깔도 너무 이쁘죠 바삭바삭하고 슈퍼 가면은 이 반새우 가루를 팔더라구요 지금 앞에 보시는 거는 이 분틴 느엉 이라는 건데 이게 보니까 여기 면 있죠 우리나라 소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고기는 그릴에 구운 고기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안에 보시면 파파야도 위에 있고 땅콩도 있죠 고기가 이렇게 그릴에 구운 고기 보이시죠 뭐 오이도 들어가 있고 이것도 맛있겠네 소스가 찐해서 면이랑 섞어서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막 비비는 거야 이게 35,000동 아 3만동이네 한 1500원 1600원 정도 하네요 맛있겠다 이거지 와 지금 한입 먹었는데 너무 바삭바삭해 자 요거를 소스에 찍어서 음식은 거울 음식 음식은 거울 음식 겨울? 추울 때 먹는 거? 아니야 거울 음식이 추워 왜 기름이 많아 그치 따뜻해 몸이 따뜻해 여름에 더 안 추워 아 그치 그치 아 몸이 추울 때 아니 그러니까 날씨가 추울 때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는 음식이래요 기름에 튀겼으니까 하긴 뭐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기름끼 음식을 많이 먹기는 하죠 이거 반세월을 비올 때 먹는다고? 왜? 조금 낮이 조금 조금 죽어요 그래서 이거 먹고 조금 따뜻해지는 음식 한국 사람들도 비올 때 그냥 파전 알아? 파전? 알아요 전? 그거 먹잖아 왜냐면 그 파전 그거 후라이팬에 굽는 소리가 빗소리랑 똑같아 메디남 아니고 중부만 중부만? 중부 아 중부에서 비올 때 이거 많이 먹는다고? 중부에서 비올 때 이거 많이 먹는다고? 비가운데 반세월 먹어요 아 중부 사람들은 비올 때 반세월 많이 먹는대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가을, 비가 올 때 그래서 가루, 살 가루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 옛날에 흰 할머니가 똑같네 우리나라다 중부에 물 왔어요 중부에는 비도 많이 오고 홍수도 많이 나고 아무튼 그렇대요 비가 오면 많이 먹는다고 하네요 또 새로운 사실 하나 알게 되었네요 아무튼 이 집 여전히 맛은 똑같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지금 이거 분틴너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고기를 숯불에 굽는데 약간의 그 베트남만의 향신료 냄새가 나긴 하는데 고기가 숯불에 굽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우리나라 숯불에 굽는 불고기 맛하고 100% 비슷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 80% 정도는 비싸다 고기에 묻은 소스가 강해서 면이랑 섞어 먹으면 딱 어울린다 땅콩과 오이의 조화도 너무 좋다 이거를 소스에 묻혀서 일단 반쎄 보시면은 여기 노란거 묻어있는거 이건 계란이야 안에 보시면은 숙주하고 돼지고기 조그만한거 이런 피스들 그 다음에 새우하고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이 바삭바삭한 이 반쎄에다가 싸서 이렇게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맛있다 여기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은 꼭 드세요 아 진짜 새로운 감동이에요 아 거의 다 먹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여기 이거 염료소 여전히 맛있네 이거 보니까 히엔이 얘기했는데 이거 4라는거 요게 우리는 쌀국수라고 알고 있는데 뭐 성조마다 위에 이거 찍히는 거마다 다르겠죠 이게 시티라는 뜻이에요 도시 호위는 뭐냐면은 호이안에 호이안을 줄여서 호위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 옥수수를 호이안에 투본광 앞에 옥수수 밭이 있대요 그치 여기 옥수수 밭이 있다는 거지 호이안에 그래서 거기서 옥수수 그 기른 걸로 해서 그 옥수수로 만든 옥수수 우유래요 신기하죠 여기 영업시간이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아침 9시에 문 열어서 밤 9시 30분까지 한대요 쉬는 날은 없대요 365일 다 하나 봐 물론 뭐 여기 떳기간이죠 그 설날 때나 이럴때는 모르겠네요 암튼 그때는 피해서 한번 와보세요 아무튼 시간은 이렇다 와 대박이네 저런식으로 해서 계란도 한국에 할 수 있는 운동이다 와 아주 맛있겠네 I'm sorry 와 반쇄에 들어가세요 아 너무 잘 먹고 갑니다 아 형 맛있었지 자 아무튼 골목 완전 끝까지 들어와야지 네 진짜 가게가 있다는 거 나머지는 다 가짜 이분들도 들어가시는구나 와 대략 한 7,80대 정도로 보이는 할아버지도 그랩 음식 배달을 하시는군요 할아버지 운전 조심하세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아 você 네holes ises 네 ihat 그러면 여러분 말 wanted to let their B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